안녕하세요 농부내농장입니다. 여러분들 염려덕텍에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유럽, 네덜란드를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간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햇빛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현상과 또 어떻게 햇빛이 부족하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라늄은 요즘에 11월달 들어오면 해가 점점 짧아집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아마 앞으로 11월 20일 넘어가면 해가 좀 줄어들고 햇빛 들어오는 강도가 약해질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해가 줄어들면은 해가 먼저 줄어들면은 일단 입이 이렇게 커집니다. 입이 이렇게 커집니다. 입이 이렇게 커지고 또 약간 웃자랑감이 있습니다. 웃자랑감. 원래 이렇게 좀 작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작아져야 꽃을 잡히는데 이렇게 입이 커지면서 꽃도 또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입이 이렇게 커지고 웃자라면서 희마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햇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럴 때는 약간 물을 좀 줄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많고 해가 부족하면 입이 커지면서 웃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또 부족하면 꽃이 피다가 말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런 현상이 전조가 나타나면은 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가 부족하면은 아마 흙이 잘 안 마를 겁니다. 그러면은 흙이 잘 안 마르면은 물을 약간 더 줄여야 됩니다. 10월달 11월달 10월달보다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온도도 낮고 햇빛도 햇빛 일조랑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햇빛 일조랑이라는게 어떤 뜻이냐면 햇빛이 비치는 강도 예를 들어 8월달 9월달 10월달 우리 머리위에서 해가 비치는데 해가 점점 갈수록 해가 짧아지니까 햇빛이 비치는 양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식물이 해를 받아도 충분한 햇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자라거나 해가 물이 잘 안 마르거나 아니면은 꽃이 피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꽃이 피다가 떨어진 것은 어떤 거냐 보통 이렇게 홀꽃으로 된 것들은 이렇게 홀꽃으로 된 것들은 해를 조금 받아도 꽃이 잘 핍니다. 왜 그러냐면 강화성을 조금 해도 에너지를 포도당을 조금 만들어도 되는데 꽃잎이 많을수록 꽃이 피다가 떨어집니다. 자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해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제라늄은 꽃 피는 데는 영양분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새순에서 피기 때문에 새순만 자라면 꽃이 핍니다. 그런데 우리가 홀꽃들은 꽃이 잘 피는데 꽃잎이 많은 겹일수록 꽃잎이 잘 안 핍니다. 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라늄을 키우다가 꽃잎이 이렇게 피다가 꽃 봉오리가 노랗게 떨어진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영양소가 부족한게 아니라 해 1조랑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1조랑이 햇빛이 좀 강해야 되는데 햇빛이 좀 약하면 이렇게 꽃머리가 지다가 제대로 피지 못한 꽃이 뚝 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다 햇빛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키우다가 보면은 특히 노즈버드 스타일 종류들. 자 어떤 종류들이냐면은 이렇게 꽃잎이 한 30장씩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꽃잎이 많이 붙어 있고 꽃잎이 30장 정도 되고 이렇게 장미처럼 생긴 것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장미처럼 생긴 것들 꽃잎이 이렇게 많고 꽃잎이 한 30장 정도 되고 장미처럼 생긴 것들은 꽃이 피다가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잎이 많은 것들은 햇빛을 좀 많이 받아야 햇빛이란 햇빛 강도 햇빛 세기를 좀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햇빛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에디디정 등이나 아니면 식물등을 키워주면 꽃이 잘 핍니다. 그런데 꽃잎이 떨어지거나 꽃봉우리가 떨어진 것들은 다 빛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식물등을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10월달 11월 1월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이 햇빛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되고 이런 것들은 햇빛이 적당하고 그러니까 꽃이 다 핍니다. 동그랗게 꽃잎이 한 30장 정도이고 이것은 클레이더 브릿지라는 건데 클레이더 브릿지라는 건데 꽃이 이제 이렇게 일조량도 좋고 환경도 좋으니까 꽃이 이렇게 다 핀 겁니다. 그런데 일조량이 부족하면 꽃 밑에 있는 이게 노랗게 떨어지는 것들은 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키우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11월달에서 12월달로 접어들 때 동지가 가까우면 해가 더 짧아집니다. 짧아지면서 햇빛도 약해지고 또 온도도 추워질 때 그때는 물을 많이 주지 말고 물을 조금씩 조금씩 주고 또 보통 3일에 한 번씩 마릴 정도 양만 주면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이 마주었을 때 햇빛이 부족했을 때 물을 많이 주면 우짜랄 수도 있고 잘못되면 재피 곰팡이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키고 또 환기를 잘 시키고 또 물을 줄 때 한 번에 마주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주고 또 물은 완전히 말랐을 때 주는 거고 또 키우다가 해가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꽃잎이 이렇게 노랗게 떨어지면은 다 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자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해가 부족하면 이렇게 입이 커지고 왜? 수분 중반을 많이 못하니까 입으로 가르기 때문에 입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11월 달부터 해가 부족 햇빛이 부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